안녕 아빠와 민재현입니다 게임세상 오늘은 마리오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재현이가 마리오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 게임을 사버렸어요 저는 핸드폰 게임에 돈을 안쓴다는 주의지만 자꾸 재현이 때문에 쓰게 되는군요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? 어떤거 할건가요? 설명해주세요 저는 별을 플레이할 수 있네요 거의 다 깼어요 그래서 6탄까지 다 깼어요 별 별 월드 어떻게 하는거죠? 뭐래? 미션을 클리어해야 할 수 있나봐요 다 잠겨있네요 일단 일단은 게임 해봅시다 자 공주님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주님 방금 얻었거든요 공주님 캐릭터가 됐어요? 네 왜 이렇게 좋을까요? 별로 안좋은거 아니야 공주님 피치 공주님 공주님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공주님 심화가 이렇게 하면 점프 이렇게 하면 점프 별로 그렇게 오래 안나는데요? 루이지가 더 좋은거 아닌가요? 루이지가 더 좋은거 아닌가요? 루이지는 입은 훨씬 조금 날아 얘는 밟으면 아주아주 높이 점프 그리고 점프도 엄청 높아 그래요? 그리고 얘는 운이 안좋아도 잘 깰 수 있어요 운이 안좋아져요? 나는 그 사기토끼 개 하고싶은데 사기토끼는 아직 없어 공주님은 벗어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야? 커져요? 아니요 작아지지도 않아요? 아니요 너무 무적 아닌가요? 이런 공주님이 맨날 왜 코파한테 잡혀가는거죠? 이렇게 센데 마리오보다 센거 같은데요 왜 그런거에요? 별이 땅 별이 땅 먹을 필요 없구요 저한테는 공주님이 있으니깐 여기도 사기토끼 나오나요? 아유 몰라요 사기토끼 갖고싶다 오우 아아 이렇게 좋은애를 조그맣게 못찍하니 맨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나오고 돈 10개만 주는뿐이야 그래도요 어쨌든 좋잖아요 자 다음은 왜 좋지 않을건가요? 공주님이 있으니깐 너무 쉽군요 그러니까 공주님이 좋다는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어떤걸 할건가요? 공주님 재훈이가 좋아하는 단은 뭔가요? 내가 좋아하는 단은 이거 어렵고 내가 좋아하는 단은 이거 나 이거 되게 잘해 난 이거 되게 잘해 킬러들로 뒤덮인 다음에 무섭다 전혀 무섭네 나는 아우 조그매지는데요 공주님도 진짜? 공주님이 왜 조그매지지 다켜바라 다켜바라 네 너던데 지금요 커져있어서 그거 맞으면 조그맇이잖아 조그맛면 별로 못나라? 살봐 살봐 못나라 저게 되게 조금나네 왜 난데? 당황인데 그issant 원래 공주님들이 훨씬 복탄 조심해요! 빨리 눌러야죠 여기는 공주님으로 쉬운게 아니라 다른거로 쉬운거야 여기는 루이지가 쉬운거야 루이지는 점프를 높이거든요 그리고 2단점프를 할 수 있어요 끝! 방금 탈거 복탄 조심! 7 6 예스 와 마지막에 복탄이 있는게 다 동전으로 변했어요 공전에 조그만 공전이 됐군요 강주님! 강주님! 이게 무슨 노래야? 노래는 아니고 그냥 내가 해봤어 마지막 세 번째 꺼만 하고 녹화 끄는 게 좋겠죠? 이번에는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번엔 재훈이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단 뭔가요? 머리를 왜 치고 있죠? 이거? 그거? 2탄이 1탄은 뭐 100번 더 한 것 같은데요? 이소령 치마 있게 굉장히 하드한 액션을 소화하는 공주 이런 공주가 코프한테 잡혀갔다고? 아직 이해할 수 없군요 우와 목소리 들나 와우 경주님의 목소리 굉장히 이소룡 같은데요? 하이 호이 호! 경주님의 정체는 이소룡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경주님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걔는 말도 못해 아까 맨 마지막 사이에서 쿠파로 이겼어요? 그러어? 맨 마지막 사이에서 쿠파도 이겼어요? 응 그래서 공주민을 왜 받았겠어요? 쿠파를 이겨서 알았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보라색 동전은 있지만 저는 공주님이 있기 때문에 뭐 안 먹어도 됩니다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점프 하지만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저 코인 많이 모으면 좋은거 주문하기 푱 점프가 되게 높아 이렇게 하나 올라갈 수 있죠 구웅 공동으로 포착 마지막으로 한 개만 놓고 갈까요? 잘하네 왜? 너무너무 짧아 동생이 너무 길면 좀 재미없어 한 개 더 하는 것까지만 하고 너무너무 짧아 그러면 너무너무 짧잖아 일단 한 개 더 해요 너무너무 짧아 다음에는 1탄부터 천천히 다 깨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탄부터 천천히 다 깨는 거 그럼 오늘? 아니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1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공략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돼! 왜 이렇게 하라고? 다걸로 살아나면 되는데 뭐하러 처음부터 괜찮아 완벽주의 아닌가요 좀 아! 비누방울 나 비누방아 비누방아 아 쪼꼬미 됐어 딘딘딘도 없어진거 점프! 점프! 야 이거 되게 쉬워 점프! 그러다가 성기 던지면 아니 다시 다시 거북이 아 잡아! 빵! 빨리 눌러야죠 끝까지 갈거에요 진짜 유운을 재밌어하는군요 근데 아까 커다란 공주님은 타면 다 부서진거 같았는데 왜? 점프는 없어지는구나 아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오사자비 안돼 다시하나요? 끝인가요? 아니요 다른 타를 하려고 죽었으니까 다른 타를 해야하는거 아니야 그래 마지막 단 일단 너무 쉬운 1탄 안나오 유치해요 그러면 이건 되게 어려워 나 못 깨 엄마가 깨졌군요 이거 쉬운거 유령타는 어려운거 아니야? 아까 내가 깬거 아니에요? 천장을 조심해 조심해 룸탑 룸탑 룸탑? 지구인데? 천장은 뭐지? 천장에도 뭐가 나와요 근데? 아 뭐가 떨어지는거 좋구요 수제비같은거 떨어지는데요 아 저거 공걸레개군요 아 저거 공걸레개군요 헬멧처럼 생긴 그걸레군요 아 무서워 되게 어려운데요? 핑크코인도 안먹고 미친 미친거 잘하니까 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코인을 먹어야죠 나는 금조님을 산걸로 이렇게 쉬워질 수 있다는걸 사기토끼를 산다면 더 쉬워지겠죠 아 밑에 무서운 꽃있어 괜찮아 조갑이꽃같은데? 저거는 한대로 안좋아 올라가면 좋지 아니 안좋어? 올라가면 좋는거 아니야? 예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콜스 클리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가 재밌죠? 다음에는 1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비즈 안녕 안녕 아우 아우